뭐야, 저거? 천독굴... 야, 너 왜 여기 있어? 네가 왜 지금 배지클럽에 있냐고? CD지. CD지? 네가? 이게 어디서 장난질... 내가 초기 개발자야. 잠깐만, 제가 초기 개발자면... 그러면...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어. 세상은 변해 있고 난 그대론데 사람들이 나보고 스물세 살이래. 난 아직도 열여덟 같은데. 그럼 제가 나 때문에 조왈남 만든 거였어? 그럼 그렇지. 역시 내가 진짜 조왈남 묘지였다니. 아직도 내가 그렇게 싫어? 나도 너... 아주 싫지만은 않았어. 뭐야? 미쳤어. 내가 지금 네가 올린 거야? 아직 출신은 안 됐지만 의식을 찾고 가장 먼저 만들고 싶었던 거야.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건 내게 너무 어려우니까. 네가 이 앱의 베타 테스터가 될 줄은 몰랐는데... 덕구야. 그러면... 너 나 테스트한 거야? 왜? 네가 뭔데 사람 마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. 응? 왜 그러는 거야? 왜 네 멋대로 사람 갖고 장난치냐고 도대체. 너 내가 이거 하트 알람수 딴다고 얼마나 센 고생했는지 알아? 나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본 적 처음이야. 근데... 네가 뭔데?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? 너 그렇게 살면 재밌어? 됐고... 야... 너 네가 한 말이나 지켜. 안 지키기만 해봐, 진짜. 됐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